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행을 맡은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환경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청 세무과를 찾아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세무과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부과 징수를 통해 강서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무과의 달라지는 부분을 김현우 팀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세금 문제는 사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형태로 전환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되어 관할지자체에 신고 납바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독자신고로 전환이 되면 국민들은 어디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청하면 될까요? 기존에는 세무소에서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을 2020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서 납세자는 편리한 곳을 선택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들도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처리가 되고요. 세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 내에 국세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의 신고 없이도 구청에서 발송되는 납부서상에 세액만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동안 세무라고 하면 좀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서구청 세무과를 찾아가 2020년도 달라지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서구청 복지정책과를 찾아가서 2020년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